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게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. 우리 집이랑 이런 곳이 동시에 존재하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. 지금도 어딘가는 출퇴근 지하철을 타고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는 사람들로 번잡하겠죠? 우리 롱이업 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야생으로 넘어가요. 전엔 본 적 없는 빛깔에 흰색, 파란색들 뿐이에요. 전 흰색은 색이 없는 건 줄 알았거든요. 아무것도 없는 빈둥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. 흰색은 가득 차 있어요. 저 난생 처음 진짜 색깔들을 보고 있어요.